자 그럼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다우 나스닥 s&p 다 오르면서 1% 정도씩 올랐어요. 다우 1% 나스닥 1.02% 물론 이제 장중에 이 fmc 결과 성명문이 나왔을 때 한 1.5%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울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니까 지지 간담회 때 이렇게 좀 빠지면서 상승문을 다 반납하나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살짝 이렇게 안정되면서 이렇게 끝나서 어쨌든 우리는 휴장이었습니다마는 월화수 여하튼 월요일날 크게 빠졌고 화요일날은 혼조세웠고 어제는 비교적 크게 만회를 하면서 끝나서 어쨌든 걱정했던 대로 급전지가 쭉 빠져버려 가지고 오늘 공포의 패닉장을 봐야 된다 이런 공포감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한 어제였다 이렇게 보는데 f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성명문은 좀 강경하게 나오고 기자 간담회에서 제롬 파울 의장이 괜찮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제는 오늘 새벽에는 조금 반대였어요. 성명문 나올 때까지는 원래는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9월에서 테이퍼링 확정해서 발표한다. 10월부터 한다. 11월부터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확정을 안 했어요. 순 조만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지를 남겼고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좀 낮춰졌고 대신 또 2022년의 성장률은 조금 높아졌단 말이에요. 사실 2022년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건 좋은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 건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지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성명문 수준 혹은 그거보다 조금 느슨하다 이런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제롬 파울이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년 중반 어느 땐가부터는 내년 중반까지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될 거다.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 네. 마무리된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는 올해 말부터 해 가지고 100억씩 줄이면 1200억 원. 1년 걸리니까. 1년 걸리니까 내년 후반이어야 되는데 내년 중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링 속도가 있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점도표나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하면 2022년 말 혹은 2023년 이렇게 된 건데 2022년에 인상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고 그렇죠. 그리고 2023년 말까지 4번 금리 인상하는 걸로 점도표가 대부분 찍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의 가운데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선명한 스케줄 조만간 한다. 그런데 이게 대체로 11월 10월 달은 저게 없으니까요. 11월 이제 fmc에서 바로 합니다. 혹은 12월부터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지난번에 지난번 fmc 때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손을 묘악하게 그어줘서 장이 환호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도 조금 빨라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그리고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도 내년 중반기라 그랬으니까 물론 중반기를 뭐 우리 생각이 딱 6월까지로 보는 건 아니고 8월 8 9월까지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놓고 보면 9월 까지 하면 대충 맞잖아요. 100억씩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대충. 대충 맞으니까 뭐 그런 거 정도는 그렇게 시장이 큰 악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다 1%대 상승을 했는데 월스틱저널은 명확하게 이렇게 썼네요. 11월 2일 3일로 예정된 f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다.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온 경제에서 매월 1200달러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속도냐 이게 관심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100억 달러씩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뭐 100억 200억 했다가 또 fmc 해가지고 100억 하든지 그렇다고 200억 스트레이트로 6개월은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건지 여지를 뒀다라는 측면에서 11월 2일 3일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중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언명을 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150억 달러씩 해서 8개월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 이런 얘기들이 추석 밥상머리 여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팬데믹 이후에 개인적인 주식 펀드 투자를 많이 했다. 하참 뉴스 나왔더라고요. 로버트 카플란 델라스 여는 총재 에릭 로젠 그랜 보스톤 여는 총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했다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은 몰랐다 이거지. 아 총재들이 이거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하냐 윤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연준 의사들이 수사활동을 허용할 것이 여부돼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18명입니까 fmc 멤버들이 거기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지역의 총재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펀드든 주식이든 간에 이 fmc의 결정문 하나에 따라서 춤을 추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이 사람들은 조사 안 하나? 그냥 자기 친인척들한테 내가 오늘 들어가서 한 번 쎄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힌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기록을 본 건 아닌데 이런 걸로 인해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새고랑 차고.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견지해 준 게 연준이 아마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이 1914년도인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봐야 100년 정도는 역사이긴 한데 그래도 세계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졌는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작년 초중반 같은 경우에 얼마 사고 싶었겠어. 그렇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이해는 되나 어쨌든 돈 앞에는 연준의 총재님들도 유혹이 있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야죠. 아예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고 공개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공개를 하면 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따라서 할 거라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 미국이나 다 이제 리더십들의 어떤 이런 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들 이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에 7% 6월 달에는 이제 7%였는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5.9%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3으로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실업률이 작년 12월에 6.7에서 지난 8월 달에 5.2까지 이제 내렸는데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기존에 0.3% 높은 4.8% 기존보다 기존 전망이 4.5%였거든요. 4.8%로 높여 잡은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위를 판단은 군원 pc 아시죠 이거 군원 pc라는 네 네 네 네 뭐 변동성이 큰 거 빼는 거잖아요. 유가 이런 거 빼고. 유가라든지 신용품이라든지 올해 3.7%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6월 전망이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어떤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들은 나왔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오히려 더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욕시장의 어떤 반응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을 건지 아니면 금, 월, 화, 수 합치면 그래도 1% 이상 빠진 거거든요. 썸을 하면. 그런데 그 약세를 반응할 건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항영 교수님이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 이것도 또 굉장히 큰 뉴스인데. 헝다 오늘 1,400억 정도 상환이 돌아와서 이거 이제 처음 고비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죠. 이거를 이자 지급이에요. 이자 지급이 오늘 1,400억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이죠. 이거 못하면 파산인 거죠? 못하면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부도 처리. 부도 처리 되는데. 그런데 연휴 기간에 헝다에서 우리 갚을 거거든. 돈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건데. 어쨌든 헝다가 총 부채가 35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1조 9,500위안인데 357조면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우리가 우리 한 해 국가 예산이 500조 원 좀 넘잖아요. 500 몇십조 정도죠. 그러니까 상당한 빚이죠. 아파트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회사 하나가 부채가 이렇게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헝다가 만약에 파산을 해버리면 금융회사들 타격 있는 건 당연한 거고 150만 명 정도가 선분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 있는데. 150만. 150만 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 입주해야 되는데 부도 나면 이제 공사가 안 될 거고 그러면 내 집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8,440여 개의 협력사가 있죠. 납품업체들 이런 데들이 또 줄도산을 할 수가 있고. 중국 은행들 외에도 미국 스위스 프랑스 은행들이 꽤 많이 연료가 됐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계속 나왔던 게 이걸 리만보라도 터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2008년도 추석 끝나고 리만보라도 터졌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리만보라도 중국판 리만보더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주 공포 공포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갚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3일 날 두 종류 채권에 대한 이자로 각각 988억 원과 425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또 29일 돌아오는 29일에도 562억 원을 지급해야 된대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만 빌린 돈이 105조 원인데 이 중에 절반가량이 올해 안에 갚아야 될 돈이랍니다. 그런데 부채규모가 350몇조 105조 이렇게 되는데 그건 몇백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지 돈이라는 게 말라버릴 때가 있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갚아오다가 빌려서 돌려맞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리만브라더스냐 아니면 그냥 중국 내에서의 어떤 소동으로 지나갈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갈 거라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리만브라더스하고는 차별 차이가 상당히 있다 이런 쪽에 무게를 드는 게 리만브라더스는 리만브라더스가 망해서 그렇지 전 금융기관이 뭘 갖고 있었냐면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어마어마한 양의 파생상품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clo cdo 이런 cbo 이런 형태의 하여튼 공중 3회전 4회전 5회전 한 보기에도 복잡한 그런 이해할 수도 없는 파생상품을 거의 모든 미국계 커머셜은행 상업은행 인베스먼트 뱅크 유럽계 은행 다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채권이 triple a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거래됐다는 게 동시에 터져버리니까 이제 전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헝다랑은 좀 다르다. 헝다는 그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파생상품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대출 채권 이거거든. 본인들의 문제인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헝다의 채권을 또 엮어가지고 또 다른 데다 팔아먹고 막 이런 게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정부가 부지불식간에 당해버린 거잖아요. 몰랐죠 미국 정부가. 그런데 이거는 미국 중국 정부에 의한 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계속 대출을 주었다고 부동산이 워낙 너무 올라가니까 예를 들면 베이징의 중간촌이라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새로 막 신흥 부촌이던데 100억짜리 아파트가 막 생기고 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불편한 거지. 그래서 계속 이들 업체를 조인 결과가 최고의 최대 부채를 갖고 있는 헝다한테 영향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한 파산 위기일 수도 있죠. 정책적으로. 그것도 다른 거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아마 2년 전서부터 우리 특히 김한진 박사님이 계속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의 어떤 재무 구조가 걱정이 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헝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고 사전에 부도난 회사들도 덜어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었던. 과도한 부채 비율이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과연 중국의 인민은행을 비롯한 금융 시스템이 이것을 컨트롤러블 하냐 아니냐. 저는 컨트롤러블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인데 중국은행권의 자산이라는 게 대충 한 45조 달러 정도 봅니다. 오경 3260조 원. 오경. 그런데 이제 헝다의 부채가 357조 원이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때 포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통제력을 인민은행이 갖고 있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유화된 은행 시스템이잖아요. 대형은행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 세계 은행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연료가 제일 많이 돼 있는 은행들 금융회사들 보면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같은 데들 얘기가 나오고요. 스위스의 UBS 프랑스의 아문디. 지금 거명되는 데가 블랙록 스위스의 UBS 프랑스의 아문디. 물론 여기서 다른 은행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익스포저가 많은 은행들을 거명해보면 블랙록은 아시는 것 같아요. 자산운용사거든요. 여기는 뭐냐. 어디다가 판 거예요. 펀드 같은 걸로. 파랗게 자산운용사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 같으면 70에서 80% 헤어컷 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헤어컷 당한다는 건. 그러니까 원금이 1조다 그러면. 7, 8천. 2천억.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빚이 많은 대신 자산도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집다만 집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토지 같은 거. 자산부채 쳐서 헤어컷하고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 물론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금융시장이 더 출렁거릴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리만브라더스 사태하고 이렇게 연상을 해서 공포감을 갖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제롬 파월도 그랬죠. 그건 중국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상당히 헝다 리스크를 미국 시장에 전이 되는 걸 제롬 파월이 막아준 거죠. 그런데 그건 아마 월, 화, 수요일 동안에 연준의 리서치 파트에서 의장님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감으로 하겠어요.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 은행들의 익스포션은 얼마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까지 오염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주목하는 건 파생상품으로 막 그냥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리만하고 연결하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아침 저녁 그리고 글로벌까지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니까 혹시 헝다와 관련된 또 새로운 팩트들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께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의 신속 항운 키트도 공급하고 코로나 치료제도 정식 허가받고. 뉴스 플로어 굉장히 많았어요. 분위기가 좋네요. 저는 이제 헝다 문제하고 fmc 때문에 계속 뭡니까 블룸버그 같은 걸 봤는데 갑자기 셀트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블룸버그에. 네. 블룸버그에. 그래서 셀트리온이 뭐 하나 봤더니 미국 정부로부터 친속하게 자가진단을 하는 항원 뭐라 그럽니까. 이걸 판별하는. 진단 키트 같은 거. 키트를 납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정용 키트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하고 미국의 에보트라는 회사하고 같이 납품을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셀트리온이 최소 1900만 개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런 뉴스 플로어도 사실 좋은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보면 지난 주말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금요일 목요일 날에도 뉴스 플로어가 좋은 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제 정식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레키로나. 레키로나. 이거 조건보 허가 7개월 말에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유럽에서 이제 일상 임상일상 시작한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레키로나요. 레키로나 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스 플로어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헝단이 fomc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우리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 대표적인 셀트리온 쪽에 호재성 기사들이 몇 개가 겹쳐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장세에도 어찌 보면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 업체 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뉴스 상훈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요. 얼른 또 우리 이학용 교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